용시 다 원팀이 린 훈 카운 리 비 쉰 저는 도시를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걷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에서 많이 돌아다녔지만 더 많이 돌아다녔요. 하는 일은? 하는 일은 어 어 시장 들어가는 길에 계속 대본을 보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푸는 법. 목소리 소리도 좀 지르고 나긋나긋하게 좀 목소리도 좀 하고 가늘기도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저를 체크를 하고 푸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웅이? 영웅이? 자신감? 네. 그 자신감이 있어야지 자기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불공평한 일은 참을 수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할 때 그걸 참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 바로 얘기합니다. 네. 어 마음은 싸우고 싶은데 그러면 또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가서 천천히 이야기 대화를 합니다. 10kg 증량 10kg 증량 10kg 증량 10kg 증량 10kg 증량 10kg 증량 사실 살면서 제가 이렇게 몸무게를 크게 이렇게 불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몸무게를 쪘을 때 제가 못생겨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못했는데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몸무게를 크게 늘려서 살을 찌워서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10점, 10점에 외모를, 자기의 외모를 평가해주세요. 음... 6.5? 3.5? 우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어 일단 제 귀 그리고 눈 그리고 입술? 사람들이 근데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코? 네 개네. 마침 보증. 너는 좀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 어... 저... 잘 생기지 않았나요? 자오바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범택시 시즌2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이세훈입니다. 모범택시 시즌2 1보다 훨씬 더 재밌고 굉장히 유쾌하고 신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모범택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짜바오.